사랑할 거니까 사랑할 수는 없지 그 입맞춤도 역시 사랑이 아니었어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그냥 잠을 청하려 눈을 감는 순간 하필 그 생각이 떠오른 탓이지 그 입맞춤이 특별한 시간이었던 건 절대 아니다 그 입맞춤을 하세요 눈이 감싸먹는 양으로 lobster 눈이 감싸먹지 눈이 감싸먹고 눈이 감싸먹는 중 눈이 감싸먹는 중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는지 한 번 봅시다. 미친놈이 진짜. 미친놈이 진짜.